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를 보시면 여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당을 장악한 거죠 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 전부를 다 장악한 겁니다. 아마 한국의 정당사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당을 장악한 경우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당을 장악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딱 정형화 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그런 법은 그냥 협상이고 이런 거 없이 필리버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여당을 허용하고 그게 법에 따라 강제 종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단독 처리법을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이제 일종의 털 루틴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그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정부가 하고 싶은 법안들은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심야에 열린 국회 본의에 의해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에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제 모든 법안들을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 윤정부는 그냥 핫바지 정부가 아니고 그냥 완전 식물정부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국정으로 협력을 하려면 1년 먼저 퇴임하라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려면 그럼 우리는 협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조순일보 일면 톱 기사거든요. 법안 강행과 거부권 무한 반복되는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이라 하든 뭐 관계없는 건 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댓글 남기신 분들이 뭐 선거 부정문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란 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쳤고 그다음에 국힘당 내부도 결의가 없고 대통령 자신이 뭡니까 몸보신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방송 집중하시고 선거 부정 문제는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자꾸 그냥 뭡니까 내일이면 될 거다 내일이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선수 기죽이자는 게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밝힐 수 있었을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다 밝혀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화영 씨가 그게 면회한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네요. 누군가 대신 벌을 받고 있다. 내가 대속하고 내가 대속 이재명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생명이 유지가 됐고 그 이재명 후보 덕분에 여러분들 다 금배지를 단 겁니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밝혀지더라도 사법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신 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와 가지고 아우성 쳐봐야 여러분도 여기 보시게 되면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했다. 이렇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가 이야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내는 남편이 대북 송금을 이재명 전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을 진술했다는 사실에 알려진 직구에 법정에서 크게 이화영 씨에게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나 자기 정치적 생명을 투자하는 거나 이화영 씨가 흔들렸지만 이화영 씨 부인은 풀 베팅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뭐죠 앞날이 풀릴 거라고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가 흔들린 거는 이재명 씨의 정치적 장례에 대한 부분이 흔들린 거고 그 부인은 칼같이 베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베팅을 한 거고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은 반대쪽에 베팅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지천이든 감사원이든 그런 거 할 생각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벌써 다 했죠 지금 뭐 여소야대 국면이 돼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윤 대통령 목을 잡힌 상태인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 걸어온 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타이밍이 다 지났다고 보는 겁니다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100% 없다 그렇게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냥 화끈하게 밀어주니까 4등 후보가 1등이 금세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황인 겁니다 아주 이변이 없으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뭐죠 요구를 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은 의사들 때려패는 것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들을 왜 때려패냐 의사들을 때려팔수록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좋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몰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좀 일어서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진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미뤄지도 물론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그냥 속이 뒤집어지겠죠 이게 실상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양반이 보면은 이게 또 온라인 투표를 하거든요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뭐 온라인 투표를 관장하는 사람이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냥 바로 김민숙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4위였던 김민숙 후보가 주말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누적합계 2위로 올라섰다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끈하게 밀어주는가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민숙 후보 지원에 나섰음에 순위가 급변했는데 7월 20일 날 경선 직후에 이재명 후보는 지지자들 앞에서 김민숙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어서 김민숙 후보를 자기 차로 불러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민숙 후보를 당대표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를 못해서 결과가 잘못됐다 참 대단하네요 머리 회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람 같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수석 1위 최고위원으로 김민숙 후보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어진 경선에서 김민숙 후보에게 몰포가 쏟아져 가지고 현재 10개 지역 경선 결과를 합산 순서는 정봉주 후보가 1위인데 김민숙 후보가 2위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월요일 되면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김민숙 후보가 1등이 되겠죠 이렇게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혈을 받겠지만 정치적 역량이 대단한 겁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장악한 겁니다 아마 역대에 대한민국 정당에서 이렇게 당대표가 휘하의 사람들을 개파 없이 전부 다 휘어잡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김영삼이나 김대중 씨가 여러분들 정당 대표로 활동할 때도 그 내부에 개파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개파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한 겁니다 선거 문제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민숙 후보를 미니까 4등 후보가 바로 1등이 됐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백자평의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말이 되냐 김민숙이 이게 정이냐 내가 운동권한테 이런 세상을 만들러 돌멩이를 던지고 악다구를 친 거냐 뭐 이렇게 고함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권력 구도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전부를 다 장악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르는 겁니다 언제쯤이나 이재명 후보가 언급되는 기사를 안 볼 날이 올까요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운 것은 백사정이고 오래오래 볼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에 20명이 찬성하지만 이거는 당이고 실제 돌아가는 실상은 오래오래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산 없이는 무슨 뭐 민주주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인 겁니다 그렇게 그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7개의 범죄의 11개의 힘이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아부한 자만이 득시하는 정당입니다 뭐 이런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이 17명이나 되고 반대하시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구도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적 역량이 대단히 뛰어난 거죠 신속하게 당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회의원들을 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지세력인 적들 규합해 가지고 본인이 그냥 밀기만 하면 다 1등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처리가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가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이심은 계속 끌게 될 거고 그 사이에 무슨 한 판 터뜨려 가지고 뭐죠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겠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다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바보들의 행진 이렇게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보들의 행진이건 천재들의 행진이건 관계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너무나 비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냥 완전히 식물정부인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의사들을 때려 패는 거 의사들을 때려 패니까 여러분들 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부메랑이 돼 가지고 의사들이 나중에 목줄을 질 겁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간절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마음껏 때려 여러분들 부시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는 길로 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사건건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여러분들 의로사태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바보 천치라도 여러분들 알아차릴 것 같은데 그게 죽는 길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딱 한 거죠 문화일보가 이진숙 청문회 사흘 직무대형 탄핵이 웬 말인가 정치폭력 아닌가 정치폭력이든 정치 뭡니까 뭐 건박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진숙 씨는 되면 바로 뭡니까 또 탄핵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러면 지금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손발이 다 묶인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걸 얻으면 뭐라도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가우도 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뭘 만듭니까 무슨 저출산 대응숙석도 만들고 본인이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겁니까 다 여러분들이 예산 쓰고 해야 될 건데 누가 협조해 주겠습니까 협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1년만 인기 단축하게 되면 국정협조해 줄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개정에 협조해라 협조하면 우리가 1년 먼저 나가면 4년 중임제 개정하고 그러면 좀 협력을 해 주겠다 그리고 퇴임 보장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이 구도가 4월 10일 총선회인데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몇 분께서 안양지청에서 무슨 수사를 한다든지 감사원에서 무슨 수사를 한다든지 그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거대한 악이기 때문에 안양지청 수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선호니까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은 또 자유인 거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상이 소란스러운데 의정 갈등이나 의료 사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체의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일체의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하다가 죽는 길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가 하다가 그냥 네 스스로 그냥 꼬꾸라지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 김빠지는 이야기해서 좀 그거 압니다마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청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들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을 다 보고 아직도 뭐죠 인천여러분들 검사도 봤고 중앙지검장 검사도 봤고 고향 여러분 검사도 봤고 여러 번 검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 희망 고문할 정도 되면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